자 여러분 남의 영문법 자 오늘 이제 가정법 들어갈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강에서 여러분이랑 나랑 지금 아마 주차수가 이제 7주차로 들어가요 7주차 그 말 다음주 되면 7주차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나랑 이제 거의 네 문법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끝날 때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 가정법 여러분 이제 가정법이 들어갈 텐데 가정법 부분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뭐뭐였다면 뭐 할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죠 자 그렇게 하시려면요 지금 잘 들으시고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요 완전 본인 걸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여러분 일단 먼저 가정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가정법은요 일단 간단하게요 여러분 반대의 사실이라고 알아두시죠 가정법이라는 건 반대의 사실이에요 자 그게 뭐냐 바로 현재 사실 과거 사실 그리고 더 과거의 사실을 반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가정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서도 잘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얘기할 때도 다 가정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긴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가정법 자 보시죠 자 if I were you I will I would not believe what he says 자 여러분 if는 아시다시피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항상 if는 뭐뭐 하면 이런 뜻이 있죠 그죠 만약 뭐뭐 하면 자 보세요 if I were you 만약 내가 너라면 내가 만약 너라면은 내가 만약 너라면은요 뭐한데요 여러분 만약 내가 너라면 I will I would not believe what he says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가 하는 말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라면은 난 그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앞에 보니까 if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I라는 주어가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were라는 건 뭐야 여러분 아하 B동사의 과거 형태 중에 하나죠 자 과거형 동사 과거형 동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컴마가 나오고 주어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하 이거 많이 보지 않았나 if 주어 과거형 동사 그죠 그때 뭐였다 오케이 would 또는 could 또는 might 였죠 네 조동사의 과거형이 쓰인다는 거 이 뒤에 뭐가 와요 여러분 동사 원형이 오죠 동사 원형 그래서 정답은요 간단하게 would가 될 겁니다 자 잠시 좀 지울게요 여러분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요 지금 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한번 써봤어요 자 if 썼고요 주어 썼고요 과거형 동사 하지만 B동사는 항상 뭐? 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주어 그리고 우드 그리고 believe라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봤습니다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네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죠 왜요 여러분 여기 있는 동사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과거형 동사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거 의미는 뭐다 여러분 항상 현재라는 거 제가 수업시간에 수없이 강조했었던 포인트니까 잘 기억하시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 싹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지금 보세요 if가 사라지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그 자리에 if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네 글 속에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여기 있는 주어와 과거형 동사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바꾸는 일이 일어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바로 이어갈게요 자 한번 해석해 보시죠 were I I were in your position 내가 내가 너의 입장에 있었다면요 I would not say so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뜻이죠 안 그러면 원래 이 문장은 뭐예요 내가 너의 입장에 있었다면 무슨 다면 뭐요 여러분 if의 의미가 있죠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 지금 if가 여기서 생략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여러분 과거형 동사를 앞쪽으로 내주고 그리고 주어를 뒤쪽으로 빼놓은 이 앞쪽에 있는 게 정답이 될 것입니다 네 바로 뭐예요 여러분 도치가 일어났다 가정법에 도치가 일어났다 일어났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3번 보시죠 if I to ask would you help me 딱 보실게요 if 만약 뭐뭐 한다면 즉 내가 내가 물어본다면 너는 나를 도와줄 것이니 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뒤에 여러분 비록 의문문이라서 지금 어순이 바뀌어있지만 어때요 여러분 내 주어 유가 있고요 그리고 우드 플러스 뭐 여러분 동사 원형이 있네요 그럼 이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 자 바꿔볼까요 네 주어 우드 플러스 동사 원형 이 앞에 뭐가 와야 된다 if 주어 그리고 were 또는 과거형 동사가 온다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were가 될 거고요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넌 나를 도와줄래 이런 뜻이죠 자 가정법 과거 다시 한번 갈게요 가정법 과거이고요 이거 의미는 뭐라고요 의미는 바로 현재에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4번 보실게요 as I don't know the truth I can't tell you 내가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I don't know 내가 모르기 때문에 뭘 몰라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I can't tell you 난 당신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뭘까요 여러분 네 바꿔 쓸 수 있죠 몸 한다면 뭐요 내가 진실을 안다면 내가 너에게 말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뜻이 돼요 아 뭐가 돼요 여러분 당연히 정답은 네 볼 것도 없이 누가 되겠죠 그래서 if I knew the truth I could tell you 가 될 것입니다 네 가정법은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형태를 알아두시고요 그 짝을 잘 맞춰서 쓰실 수 있는 게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는 어때요 여러분 비록 써있는 게 과거이지만 써있는 게 과거이지만 항상 현재의 사실을 가정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 가보시죠 자 갈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if 딱 오케이 뭐 한다면 즉 뭐요 여기 if 나왔고요 또 뭐가 있죠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head pp가 있네요 이거 잘못 썼다 잠시만요 head pp가 있습니다 자 head pp 그 다음 뭐요 여러분 컴마 보이세요 컴마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앞쪽 if를 갖고 있는 쪽이 어때요 여러분 if를 갖고 있는 쪽이 지금 head pp죠 내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과거 완료고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d 한번 가볼게요 당연히 주어가 나왔고요 d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if 하고 주어 과거 완료가 나왔다 뭐요 여러분 이때도 주어 would could w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have pp가 나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건 뭐야 여러분 아하 아까 전에 과정법 과거 하실 때는 if에 뭐가 있었어 if에 네 과거형 동사가 있었죠 과거형 동사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쪽에는 앞쪽에는 과거 완료가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왔어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왔다 그럼 뭐다 if에 과거 완료가 있기 때문에 과정법 뭐다 알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과정법 과거 완료가 돼요 아셨죠 여러분 과정 과거 완료 자 생긴 게 왜 여기 과거 완료가 있기 때문에 과정 과거 완료라 부르고요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바로 과거의 사실을 가정한다는 거 알아 두시면 돼요 과거의 사실을 가정한다 알아 두시고요 아 뭐요 내가 주어가 과거에 뭐 뭐 했었다면은 뭐 뭐 할 수 있었을 텐데 가 기본적인 의미가 돼요 아 싹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자 볼게요 if I 만약에 내가 뭐 뭐 했다면 뭘 했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다면 어떻게 조금만 더 자 조금만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다면 과거의 얘기죠 내가 뭘 할 수 있었어 내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해서 네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를 써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거 알아 두시고요 네 절대 과거 완료의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의미입니다 자 다음 가보실까요 어 이건 뭐야 여러분 이건 뭐야 자 if he went if he had gone by some way 요번엔 이 뒤쪽을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would have pp다 그죠 would have pp 안건 뭐예요 여러분 이 뒤가 would have pp니까 앞쪽은 뭐와야 돼 if 주어 had pp가 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예요 만약에 그가 지하철을 타고 갔었더라면 그는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잘 숙제해 두시고요 자 다음 had I met you before I could marry have married you 가 됩니다 어 이건 뭘까 네 먼저 앞쪽의 부분을 보셔야죠 자 보실게요 had I met you before 내가 너를 먼저 만났었다라면 내가 너를 먼저 만났었더라면 내가 너랑 결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아하 바로 도치죠 즉 뭐예요 여러분 if라는 게 있고요 주어가 있고 head pp였습니다 head pp 그러면은 이 if를 가지고 있는 절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도치를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즉 if의 생략이에요 if의 생략을 한번 시켜보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네 head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있고 pp가 돼요 그죠 자 hea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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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오고요 주어가 나오고 pp가 되는 형태로 네 도치가 돼요 언제 if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head 보이시죠 그리고 i라는 주어 보이시죠 그리고 met이라는 pp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had i met before 뭐요 이거를 원래 모양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몰래 모양대로 바꾸면은 한번 바꿔볼게요 if i had met you before 가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if 주어 head pp라는 가정법 각오 완료 형태가 되죠 어떻게 돼요 could have pp가 되는 게 정답이 될 거예요 그죠 자 다음 if it rained had rained 뒤에 보니까 뭐예요 i would have pp would have pp죠 앞에 뭐 had pp가 되는 게 정답이 돼요 어떻게 돼요 if it had rained 뭐예요 만약에 비가 왔었었다면 지금 과거예요 i would have stayed at home 내가 집에 뭐 지나가 집에 있었을 텐데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익혀두시고요 가정법은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얼마나 네 먼저 이해를 했으면 얼마나 그 모양을 잘 외우고 있냐가 관건입니다 다음 가보실게요 음 써보며 배워보며 자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세요 랍니다 그런데 잘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요 뭐예요 여러분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바로 미래예요 즉 이건 뭐죠 여러분 가정법 미래인데요 여러분 가정법 미래는 앞으로 잘 일어나지 않을 일에 사용하는 게 가정법 미래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태가요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고요 그 다음 뭐예요 콤마 그 다음은요 주어 주어 음 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고요 또는요 1번 또는 2번이 바로 명령문의 형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요 요걸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가정법 미래 주절에 명령문 사용하라 그러고요 해시태시라는 망설이다라는 동사도 팁으로 드렸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처음엔 당연히 if가 나오겠네요 누가 문제를 갖는 거죠 당신이겠죠 그죠 근데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뭐만 하다면요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 뭐랑 제품에 with our products 어우 좀 길다 그죠 그래도 이런 거 해야 돼요 여러분 맨날 짧은 거만 할 거 아니잖아 그죠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 with our products 이 말 뜻은 뭐야 만약에 뭐뭐 하다면 당신이 문제를 갖게 된다면 누구랑 우리의 제품이랑 문제를 갖게 된다면요 뭐 하지 말래요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뭐야 여러분 명령문 쓰랬죠 don't 망설이다 주저하지 마라 don't hesitate don't hesitate don't hesitate to call us 가 됩니다 걸으셨어요 보시죠 자 읽어볼게요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 with our products don't hesitate to call us 가 돼요 아셨죠 여러분 이 문장 하나 잘 외워두시고요 앞으로 가정법 미래에 잘 잡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가시기 전에 이거 돛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if 생략하고요 should가 앞으로 나가고 should가 should가 어디로 앞으로 나가죠 should 그 다음은요 주어인 you가 나오고 뒤에 문장은 그대로 가시면 돼요 아셨죠 if 없애고 should 앞으로 오고 you 뒤로 가고 그래서 should you have any problem with our products don't hesitate to call us 까지 잡아주시길 바랄게요 도치까지 잘 잡아두시고요 자 10번 보시죠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난 내 직업을 잃었을 거야 자 없었다면 뭐 뭐 한다면 뭐 과거죠 잃었을 거야 이것도 과거죠 그죠 아 그럼 여러분 과거의 사실을 가정하는 건 우리 뭐라고 불렀어 네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죠 한번 보실게요 자 만약에 it had not been 자 여기요 지우고 갈게요 if it had not been for his health 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 아시고 갈게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만약 뭐가 아니었다면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여러분 만약 뭐가 아니었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had pp 나오시죠 네 과정법 과거 완료에 하나의 어 거의 굳어진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help 누구의 help 해요 그의 도움이죠 his help 그죠 만약에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요 뭐요 여러분 자 뭐요 I would have lost my job 이 되겠죠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 앞에 지금 had pp라는 과정법 과거 완료잖아 그럼 뒤에도 당연히 주어 would have pp가 나오는 게 잘 어울리겠죠 그죠 if it had not been for his help 만약 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I would have lost my job 내 직업을 잃어버렸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네요 그죠 자 11번 봅시다 여러분 혼합 가정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혼합 가정법은 if 절에는요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가요 if 절에는 if 주어 플러스 head pp가 들어가고요 if 절에 그리고 주절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주절에 주절에는요 바로 가정법 과거가 들어가는데요 주어 조동사이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이 head pp 같은 경우는 네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그런데 가정법에서 과거 완료는 뭐였어요 여러분 바로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고요 그리고 조동사 동사원형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바로 가정법 과거예요 그런데 과거는 뭐였어 바로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었잖아 맞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약에 내가 혼합 가정법은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과거 완료 과거라는 시제가 섞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거는 뭘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 뭐냐면요 과거에 내가 뭐 했었더라면 현재 뭐 할텐데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과거에 뭐 했었더라면 내가 현재 뭐 할텐데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혼합 가정법을 쓰시는 거야 그러면요 자 좀 지워볼게요 여기에 보셨을 때 어때요 여러분 제가 보셨을 때 만약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복권에 당첨되는 건 언제야 옛날이잖아 옛날이죠 그죠 지금 세계일주를 하고 있을텐데 세계일주를 하는 건 언제야 바로 지금이죠 그죠 하지만 둘 다 어때요 여러분 둘 다 일어나지도 않고 가능성도 없는 일 거니까 가정법을 쓴 건데 자 마지막 문장 한번 영역적 해볼게요 자 싹 지우겠습니다 앞에 지우기에 먼저 확인 앞쪽에 if는 뭐 과거 완료 그리고 뒤에는 뭐 현 sorry 과정법 과거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지우겠습니다 만약 내가 복권에 당첨됐다면 자 if I had won the lottery 죠 won the lottery if I had won the lottery 그죠 여러분 보세요 if had pp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 맞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였어요 여러분 바로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야 아 뭐야 뭐뭐 했었다면 내가 당첨되었다면 복권에 즉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었다면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었다면 그냥 어떻게 지금 내가 세계의 일주를 할텐데 I would travel travel around around the world now 가 되겠죠 맞아요 여러분 내가 내가 어땠어 여러분 헤드 pp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었더라면 우드 동사원형 내가 travel 여행하고 있을텐데 어디를 세계를 쭉 돌아서 지금 그래서 지금 세계일주를 하고 있을텐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법은요 기본 형태 외우신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도치 여러분 했죠 그리고 혼합 가정법까지 했다는 거 그거 잘 묶어두시고요 가정법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잘 잡아두세요 하지만 많이 나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집중하시고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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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